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윤용신입니다 AI 비전공자를 위한 기초수학, 선형대 수학편 지금 3주차 3차시입니다 지난 차시까지 저희가 시스템 오브 리니어라지 브레이케이션을 어떻게 푸는지 로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어퍼 트라이앵글라 메이트릭스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희가 디터미넌트 얘기도 좀 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다른 형태의 시스템 오브 리니어라지 브레이케이션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 형태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아이덴 밸류 프로블룸을 풀 때 아주 중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X equals B라는 게 시스템 오브 리니어라지 브레이케이션의 일반 형태라고 하면 이번 차시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시스템은 좀 특별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형태냐 말을 호모지니어스 시스템 오브 리니어라지 브레이케이션이라고 하나 앞에 더 붙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시작이 리니어라지 브레이케이션을 배웠고 그게 리니어라지 브레이케이션이 N개가 있으면 그렇죠? 시스템 오브 리니어라지 브레이케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금 앞에 호모지니어스 딱 붙었어요 호모지니어스는 무슨 말이냐면 호모지니어스는 같다는 얘기죠 호모지니어스는 그래서 뭐가 같냐면 우변의 상수가 같습니다 뭘로 같냐? 다 0입니다 그거를 호모지니어스 시스템 오브 리니어라지 브레이케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 똑같은데 시스템 오브 리니어라지 브레이케이션은 AX equals B인데 B가 0이 되는 형태 그게 호모지니어스 시스템 오브 리니어라지 브레이케이션이고 이렇게 되면서 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 오브 리니어라지 브레이케이션이 여러가지 특별한 형태를 띄게 되고요 거기서 eigenvalue 프로블럼이라든가 여러가지 파생된 컨셉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 이거 메이트릭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A가 숫자고 X가 그냥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AX equals 0의 해는 뭔가요? 그렇죠? X는 0죠? 그건 스켈라 숫자일 때 그렇고 여기에 X랑 A는 메이트릭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는 무조건 X equals 0 지로 메이트릭스 지로가 0이 아니고요 두꺼운 지로라서 안에 0이 이렇게 N개가 있는 그런 지로 메이트릭스입니다 그런 해가 되고요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 오브 리니케이션은 언제나 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컨시스텐트하죠 해가 있으니까 그런데 해가 하나가 있느냐 해가 여러 개가 있느냐는 이 A의 디터미넌트가 0이냐 0이 아니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면은 일단은 AX equals 0는 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해? X라는 메이트릭스는 0 메이트릭스 0, 0, 0, 0, 0, 0 N개에 있는 메이트릭스의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A라는 메이트릭스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이 AX equals 0는 솔루션이 있고요 이거를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X equals 0를 태블릿 폼으로 A bar 0로 했을 때 이거를 해를 구하기 위해서 어퍼 트리비얼 메이트릭스로 일반해죠 구하기 위해서 변환을 했을 때 우변도 그대로 0이 되고 이거는 변했을 때 변환을 해도 U로 자체도 UX equals 0이기 때문에 호모지니아 시스템 오브 리니얼 지브리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A가 뭐든 간에 변형이 돼도 호모지니아 시스템 오브 리니얼 지브리케이션이 되고 AX equals 0는 일단은 하나의 솔루션 0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유닉 솔루션이죠 그게 아니면 0을 포함한 무한히 많은 솔루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디터미넌트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 AX equals 0 즉 호모지니아 시스템 오브 리니얼 지브리케이션은 일단은 해가 있다는 거 어떤 거? X equals 0 그리고 다른 경우에서는 또 많은 X equals 0를 포함한 많은 무한히 많은 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호모지니아 시스템 오브 리니얼 지브리케이션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변수가 XYZ고 지금 세 가지 이케이션이 있고요 이 이케이션을 태블렛 폼으로 바꾸게 되면 1, 2, 3, 5, 6, 7, 8, 9, 10 되고 우변은 0, 0, 0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지금 AX equals 0라고 되어 있는 폼인데 이거를 어퍼 트라이앵글러 메이트리스 바꿔야겠죠 그러면 뭘 해야 되죠? 5, 8, 9 이 밑에 있는 대각 엘리멘트 다이그널 엘리멘트 밑에 있는 것들을 이제 0로 만드는 2차 시스템 했던 로우 오퍼레이션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일단은 두 번째 로우의 5와 그다음에 세 번째 로우의 8을 0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겠는데요 두 번째 로우를 두 번째 로우에서 빼기 5 곱하기 첫 번째 로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 곱하기 첫 번째 로우를 하게 되면 뭐가 되죠? 첫 번째 로우가 5, 10, 15,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 번째로 5, 6, 7, 0에서 빼게 되면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쉽죠? 호모지니어스 린이케얼 집브리케이션이 훨씬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0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로우는 세 번째 로우에서 마이너스 8을 곱한 다음에 첫 번째 로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을 곱한 첫 번째 로우는 뭐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4, 0 이렇게 되죠 그거를 연산을 해주면 0, 세 번째 로우가 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4, 0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세 번째 로우의 마이너스 7을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로우의 4를 곱한 다음에 두 번째 로우의 7을 곱해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0, 0, 0,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로우가 0, 0이 돼가지고 식이 하나 없어졌죠? 그럼 디터미넌트가 0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죠? 무한이 많은 솔루션을 가지게 되고 그 무한이 많은 솔루션 중에 하나가 x, y, z, equal 0, 0, 0 이게 하나가 있고 나머지 무한이 많은 솔루션이 있는데 그 무한이 많은 솔루션, 즉 일반을 어떻게 구하냐 지난 차수에 배웠듯이 일반 실수 변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z를 t로 치환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두 번째 식, 두 번째 행에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8, z, equal 0에서 y는 마이너스 2t가 되게 됐고 x는 다시 y와 z값을 첫 번째 행에 대입을 해주시면 x는 t 이렇게 돼서 일반의가 t, 마이너스 2t, 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아까 이상한 떨궈지 숫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t가 0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트리비얼 솔루션이 0, 0, 0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무한대 솔루션이 있는데 예를 들어 t를 1로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2, 1 또 솔루션이고요 t를 마이너스 1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이게 또 솔루션이 되고요 무한대로 많죠? 솔루션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bar b라고 하는 것을 다시 u bar c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ax equals b라는 System of Linear Algebra Equation을 이렇게 upper triangular로 바꿔줘서 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잘 보게 되면 upper triangular matrix의 diagonal element 대각에 있는 element들을 잘 보시면 그 u의 대각에 있는 element들이 0가 없을 때는 ax equals b가 유닉 솔루션을 갖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determinant랑 관련이 있긴 한데 거꾸로 빼걸 세팅을 해주면 그 0가 없게 되면 그 마지막 변수값부터 쭉쭉쭉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u의 upper triangular matrix로 변형을 해줬을 때 대각에 있는 element들이 모두 숫자가 있으면 즉 난 0면 0가 없으면 이 ax equals b는 유닉 솔루션을 갖게 됩니다 특히 호모지니어 시스템에서는 만약에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예 같이 거기는 이제 0가 있었죠 보시면 여기는 마지막에 보면 여기 대각 엘리멘트를 보시면 1, 마이너스 4, 0 그래서 세 번째 행의 마지막 그 엘리멘트가 0이 됐죠 이런 경우에는 인피닐리 매니 솔루션이 있는 거고 무한대로 많은 솔루션이 있는 거고 거기 만약 0이 아니고 다른 숫자가 있다 그죠? 그러면은 0만 온리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거기 그 숫자가 뭐가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만약에 3 3, z 이퀄 0 하면 z가 0이 되겠죠 그리고 최소한 하나의 0이라도 있으면 다이그널 엘리멘트에서 그렇다면 ax equals b는 솔루션이 없거나 매우 많은 솔루션이 있게 되는데 호모지니어 시스템에서는 x equal 0라는 그 솔루션 외에도 인피닐리 매니 솔루션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얘같이 무한히 많은 솔루션이 있게 됩니다 이 지금 호모지니어 시스템 오브 리니어 알루브레이케이션을 배운 이유는 우리가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냐 그 다음에 여러가지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컨셉을 배우는 기초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사칭연상 가지고 다 가능하니까 지금부터는 좀 행렬이나 벡터 스페이스 나오니까 스페이스 차원 이런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릴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를 했냐면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을 했죠 그중에 특정한 AX이퀄 0라는 그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알루브레이케이션의 솔루션을 구하는 걸 했고 그 그 그 어퍼 트라이앵글러 메이트릭스로 바꿨을 때 대각 원소 중에 0이 없다면 그죠? AX이퀄 0라는 그 호모지니어 시스템에서는 AX이퀄 0라는 유닉 솔루션이 있는 거고 대각 그 대각 행렬로 변환을 했을 때 그 안에 엘리멘트 중에 대각 엘리멘트 중에 0이 있다면 호모지니어 솔루션에서는 그 무한대의 솔루션이 있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보통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그 무한대의 솔루션이 있는 겁니다 AX이퀄 0에서 그래야지 아이겐 벡터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로 보게 되는 AX이퀄 0라는 호모지니어 솔루션에서는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X이퀄 0 이외에도 많은 솔루션이 있는 케이스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차수로 넘어가기 전에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의인데요 N차 벡터라고 하게 되면 Nth Dimensional 벡터라고 하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N개의 실수가 벡터의 엘리멘트로 되어 있는 X1, X2부터 X1으로 되어 있는 것을 N차 벡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 8, 3, 4 이거는 4차 벡터죠 False Dimensional 벡터고 그리고 2, 8, 4, 3 이것도 False Dimensional 벡터인데 False Dimensional 벡터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두 개의 특정한 벡터입니다 조금 다르죠 밑에 세 번째나 네 번째 로그가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것도 다 같은 4차 4차원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이게 4차라고 하면 이걸 X, Y, Z, W 축에 대입을 하게 되면 4차원 공간이 되거든요 보통 그냥 3차원 공간이면 283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좌표에 대입했을 때 차원수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를 사실은 N차까지 우리가 사고로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키는 거는 3차원 이상은 참 힘들어요 사람이 그래서 4차원 4차원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스타일이 비현실적이다 4차원이 있긴 있죠 수학에서 이렇게 4차원 벡터도 있고 5차원 벡터도 있고 뭐 100차원 벡터도 있고 그래요 100차원 벡터는 그냥 엘리멘트가 100개가 있으면 됩니다 벡터에서 근데 왜 그렇게 4차원 4차원 그렇게 하냐면 4차원을 우리가 인간이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키기가 시각화 시키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4차원 벡터가 있고 N차원 벡터의 모음을 R, 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의 모음을 R, 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R to the 3 R의 3는 뭐냐면 3차원 벡터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0, 2 이거는 3차원 벡터의 모임인 R3라는 데에 한 원소다 집합 개념인데 R3가 진짜 큰 거고요 3차원 벡터고 거기에 하나인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R의 솔루션은 N차원 벡터다 그죠? 보통 X가 저기서는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긴 하는데 사실 벡터죠 벡터가 N차 벡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3주차 3차시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가 벡터 스페이스에서도 배워봤고 그 전에 더 중요한 호모지니어스 리니얼 알제브레이케이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호모지니어스 시스템 오브 리니얼 알제브레이케이션 즉 AX equal 0 는 무조건 솔루션이 있죠 X equal 0 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무조건 솔루션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중에 인피닐리 매니 솔루션 무한대로 많은 솔루션이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접하게 되는 케이스는 뭐다 인피닐리 매니 솔루션이 있는 디터미넌트가 0인 경우다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요게 나중에 알겐 밸류 프라블룸을 풀 때 나오는 개념인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알겐 밸류 프라블룸을 나중에 또 풀게 되는데 그거 할 때 이제 아 호모지니얼 시스템 오브 리니얼 알제브레이케이션에서 디터미넌트가 0인 경우 그죠 그 무한대로 많은 솔루션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